네, 대담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김한 기자 올 때마다 여쭤보는 게 이제 N번방인데 그건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꽤 오래된 일이라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한신공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가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한마디로 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사건들 많이 아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렵죠. 질문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1심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전부 무죄를 받았고요. 2심에서 뒤집어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1심의 그 담당 판사분이 대단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진 분이었고 당시 1심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스물 몇 번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재판을 오래 해서 많이 했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뭐였냐면 고 한만호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엇갈린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 진술의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검찰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가 거짓된 증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한 얘기랑 재판에서 한 얘기가 모순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뭐 정해진 단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법정에서 한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을 부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그래서 1심은 그렇게 본 거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검찰에서의 진술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황이 있다고 해서 채택을 한 거고 2심은 뭐 한만호 대표를 증인심문하지도 않았어요. 네. 아예 안 불렀다고 하던데. 그렇게 진행했던 사건이어서 사건 자체는 사실 결과에서 한명숙 총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재심 사유가 될 거냐라는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이 비방록 자체는 이제 새로운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재심 사유 신청 사유나 재심이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논란이나 역사적 실체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방과 논쟁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법적 방식 혹은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마디로 검찰에서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수처를 넘긴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으나 재심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증거가 이제 출연해야겠죠. 그렇죠. 김완 기자도 당시 이 사건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시에도 굉장히 좀 엇갈렸었어요. 반응들이. 극단적으로 엇갈렸었죠. 네. 극단적으로 엇갈렸었고 일단 이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뭐 보복수사 아니냐. 이제 mb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직후에 이제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것도 어쨌든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당시에도 이제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재심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법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재심에 돌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한만호 씨도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법무부 여당이 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에서 뭐 사법개혁의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는 썩 좋은 판단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무적으로는. 검찰의 그 잘못된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는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전에 한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알려진 거는 이 고 한만호 대표가 한 73번인가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진술 조선은 5회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 예행 연습을 위한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압박을 하거나 혹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기 때문에 바깥바람을 쐬주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마 이제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횟수가 68번이나 됐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관행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감찰 과거사 사건 중에 가까운 시일의 사건일수록 저항이 심하고 실체 발견이 어렵습니다. 먼 사건은 다 퇴직을 했고 가까운 사건은 관여자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하죠. 네.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국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뭐 정무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도 좋은 전략 뭐 좋은 긍정적인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개혁의 명분은 충분히 되고 저는 뭐 그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나 이제 이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근거도 사실 보도 근거도 충분히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 판결들이나 법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법무부 관계자나 정부 여당이 직접 말해버리는 것은 사실 그 불필요한 적분을 만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문제가 어쨌든 한 대표가 남겼던 비망록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데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치적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지금 한만호 대표 고한만호 대표가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옆에 있던 죄수들이 이제 다른 증인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사실을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한만호 대표와 같은 방에 있었던 한 죄수는 결국 끝까지 법원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증인을 이제 뉴스타파가 만났는데 이거는 5편에서 나온다고 박변까지 공개돼서 제가 뉴스타파 후원회원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혹시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된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또 한두 끝도 없고 또 대법원 13명의 어떤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또 소수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지고 가면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사건의 성격이 그렇긴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심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조사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공수처에서 당시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대법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공수처로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여당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글쎄요. 특정이 돼서 누가 실제로 회유 압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수사가 누군가 고소고발장을 쓰는 건 쉬운 일인데 수사가 진척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만호 대표가 있어야 뭔가 진행이 될 텐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히 뭔가 좀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한 기자님께서 정무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 굉장히 압도적인 결과로 선거 결과를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자신들이 야당이고 어쨌든 탄압받을 때 일을 다시 꺼내놓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다소 국민들한테 일을 잘하라고 줬지 이런 억하심정을 풀라고 너희에게 권한을 줬냐 이렇게 또 추상같이 꾸짖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오만하게 붙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좀 다른 결로 정치적 명예회복이랄까?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그대로 다시 또 재심이나 검찰개혁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게 적절한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고 다만 추가 보도가 있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더 뿌듯이 말씀 있으신가요? 김한 기자 나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M범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오늘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두 가지 다 처음인데 경찰은 유료회원들을 지금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성착취 범행의 자금 제공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범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요건인 자금을 이들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유료회원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두 명은 우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범죄단체 조직 가입에 혐의를 두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물색을 유인했고 범행 자금을 제공했고 박사방을 관리하거나 홍보하는 데도 가담을 했고 이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기도 했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주빈 씨가 벌였던 범죄에 전체적으로 이들이 관여 혹은 가담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오늘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적극성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범죄단체 가입 혐의 설명을 예전에도 한번 해 주셨지만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제가 까면 이게 평법 114조죠. 141조인가 114조인가. 누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변호사님 괜찮대. 제가 지금 갑자기 위치를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주로 조직범죄 조폭 이렇게 처벌할 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 막만 봤다. 누구는 전화만 돌렸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을 중심으로 이제 공범들을 다 같이 가장 중한 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자면 조직으로 묶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죄인데 이번 거에서 이제 몇 번 설명드렸는데 유료회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 죄가 전부 성립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미지수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뭔가 누군가 성착취 역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말하자면 어떤 클라우드 펀딩이랄까요? 이런 단계에서 기획 공모에 가담했다면 이 죄에 좀 뭐랄까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얼떨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영상 자극적인 영상 부적절한 영상을 보려고 와서 단순 구매만 한 경우에까지 이 죄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유료회원들의 텔방 안에서의 모든 대화들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가장 좀 악질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이제 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길 때 이 죄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회원 모든 이들이 이 죄에 바로 지기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럼 이들에게는 좀 처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가담 범위나 뭐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떤 개입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지위 지시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혐의로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주빈을 정점으로 한 어떤 통설 체계가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가 전체가 앞으로도 조주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될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익 그러니까 이 범죄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조주빈 전체 앞으로 재판에서 이 세계에서 이제 뭐 이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착취 형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화폐 기능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범죄에 가담을 해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행위를 범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돈이나 가상화폐가 직접적으로 오고 간 건 아니어도 마치 물물교환처럼 돈 대신 그 영상을 보내는 행위. 그렇죠. 이 유료방 회원들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것은 입증이 가능하겠죠. 가상화폐로 돈을 보낸 것들은. 근데 그 돈을 조주빈이 단순히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범죄의 범죄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범죄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가 지난주부터 N번방 관련해서 새롭게 기사를 또 쓰고 계시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성착취 영상을 매개로 수익을 올리는 불법 도박의 세계.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조주빈이 운영했던 방들을 취재하던 마지막 무렵에 꾸준히 도박방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지 연결점들을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죠. 이런 영상들이 제작되고 유포되고 배포되는 방식에서 사실 조주빈 외에 다른 성착취 방 운영자들을 보면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워낙에 말하자면 만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갖고 누군가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 이른바 저희가 가장 이런 성착취 공유에서 유명한 소라넷이 있었는데 그런 유사 소라넷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사이트에서 이 성착취 영상을 믿기로 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의 영업들이 있는 걸 보고 지금 기획 보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문 기자들이 보도를 할 정도면 경찰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경찰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불법 도박을 서로 어디다가 배팅을 할 거냐를 알려주는 방을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족방이라고 불러요. 가족방? 네. 가족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족방에 계속 성착취 영상을 수십 개를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 가족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읽는 숫자가 보이잖아요. 줄어드는 숫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확 집중도가 생기면 그때 이제부터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박을 유도하는 행태인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사에서 꺼내든 이름은 야동협이랑 평경장이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런 가족방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이 방에서 조주빈처럼 직접 피해 여성을 섭외해서 이른바 노예녀로 만들어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행태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있었던 거랑 거의 똑같은 행태를 이 도박, 불법 도박 가족방에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얘기한 닉네임 두 개 중에 하나가 야동협입니까? 야동협? 그 수사를 한참 하고 있었던 지난 3월에도 여전히 이런 행태가 계속됐고 그 닉네임 야동협은 경찰 수사를 비웃기도 했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조주빈 검거가 되고 이 N번방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 이 가족방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N번방으로 다 잡아간다는데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동협이 웃기고 있다. 내가 이 방을 몇 년 짜고 있는데 나를 잡아가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우리 안전하다. 그날도 수백 개의 성착취물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운영해오면서 안 잡힌다라는 확실한 자신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과 관련된 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서 뭔가 활동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보면 누가 잡혀가냐면 통장에서 돈 찾아간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 잡혀가고 이 전체 판을 그린 사람은 잘 검거가 안 돼요. 해외에 있고 도주하고 거기서 또 말하자면 대포폰, 차명폰 같은 걸 사용해서 핸드폰을 이용하고 이래버리면 추적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은신처가 확실하다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도박,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해외 검거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들의 자신감이 근거는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그 근거가 박약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사건의 양상 보면 한 개개 국가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조, 국제적인 공조가 아니면 굉장히 검거하기가 힘들고 교묘해지고 이런 상황들 30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N번방 방지법 통과가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더군다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거의 100조를 넘어선다고 보는 리포트들도 있는데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대부분 사무실을 해외에 두고 서버도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사정에서 만났던 불법 도박 관계자들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었고 대부분 근거지가 해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외에서 유심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가입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텔레그램에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입 계정 자체가 대포 계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범죄 그러니까 한 명이 성착정상을 제작해서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적인 범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이들이 실제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어떤 카르텔이 불법 도박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299번님. 각각이 언젠간 잡힐 거라고 김한 기자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야동협, 평경장 이 사람들도 잡힐까요? 뭔가 이제 예측을. 어려운 질문입니다. 잡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도 직접 어쨌든 또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다 전화할 수 없고 기사로 다 전화할 수 없는데 이 방에 양태들도 굉장히 좀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꼭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대다수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 저도 이거 보고 좀 이해는 잘 안 가고 있는데 불기소 처분. 글쎄요. 불기소 처분이라니 참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기소 유예를 한다든가 뭔가 수사 단계에서 중지를 하기도 하는데 혐의 없음으로 날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얼핏 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가는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근데 자의적으로 귀찮아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기소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인물이 특정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성명 불상인 경우에는 이게 좀 실질적인 불기소 처분이랄까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파서 끝까지 봐야 될지가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데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사실 좀 저는 한편 일흥 이해도 갑니다. 국민들의 답답함도 이해가 가고 일선 경찰들의 좀 어려움도 이해가 가니까 이건 어떻게 좀 큰 틀에서 인력을 보강해 준다든가 이런 좀 수사 수단을 좀 더 강화시켜준다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담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길의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